올해 현재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확인됐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모두 918건이 집계됐습니다. 송파구가 875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강남구와 성북구, 강동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인 9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한 노원구가 858건으로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.